자, 여러분들 2024년 시즌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선 고우석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고우석 선수가 왜 이렇게 인기, 인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왜 고우석 선수에게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대니얼 킴입니다. 자, 일단 고우석 선수의 코스팅은 ING 진행 중입니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구단의 OK까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조건이 달린 포스팅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제 고우석 선수의 포스팅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이게 될까? 고우석 올 시즌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과 조금 확인해볼까 하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올 시즌 고우석 선수의 시즌 자체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성적도 그렇고 부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것도 아닌데 그래도 지금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고우석 선수한테 관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분 조회 요청도 들어왔고요. 물론 신분 조회 요청이 전부가 다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고우석 선수를 스카우팅 해왔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불펜을 구성을 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약간 한번 긁어보자는 느낌으로 선수를 영입할 때가 있거든요. 불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시즌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몸값이 그렇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은 저 또한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KBO 리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몸값이 어느 정도 몇 십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몸값이 워낙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 500만불 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천만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메이저리그 구단들에게는 그렇게 높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포스팅을 통해서 고우석 선수를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라면 한 번쯤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단이 나올 확률도 여러분들 분명히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고우석 선수의 시즌은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고우석 선수 커리어를 봤었을 때 최고의 시즌은 절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한 선수를 평가할 때 물론 마지막 시즌 최근 시즌이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최소 지난 한 3, 4년을 흐름을 보면서 성적을 확인해보면서 그 선수를 평가하는 게 또 메이저리그 구단들이거든요. 최근 한 3년 동안 봤었을 때 고우석 선수의 KBO 리그에서 성적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도 성적이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의 2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전체를 봤었을 때 분명히 고우석 선수는 KBO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KBO 리그 투수들의 아주 세밀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릴리스 포인트라든지 스핀수라든지 트랙맨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다 고우석 선수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석을 했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세밀한 데이터를 통해서 고우석 선수를 영입하게 되는 구단이 고우석 선수에게 새로운 전략을 세워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고우석 선수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20대 중반에 들어선 선수이기 때문에 한두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지난 3년 동안 KBO 리그에서 최고의 불펜 투수였고 그리고 아직 나이가 25살밖에 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구단들이 갖고 있는 고우석 선수에 대한 데이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었을 때 한 번쯤 긁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구단이 여러분들 분명히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우석 선수가 KBO 리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공이 빠르다 강속구 투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AAA에서도 강속구 투수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고우석 선수를 쭉 지켜봐왔던 구단들이라면 한 번쯤은 던져볼 만한 주사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최근에 KBO 리그에서 뛴 선수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하성 선수의 성공도 있고요. 그리고 메릴 켈리의 성공도 있고요. 브룩스 레일리 선수도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특급 세럼맨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 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KBO 리그에서 숨겨진 보물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판단이거든요. 물론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거둔다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입장에서는 1억 달러, 2억 달러 이런 계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는 20대 중반의 불펜 투수를 영입한다. 이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고우석 선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집니다.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고우석 선수의 포스팅, 성공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도 이 정도면 한 번 시도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선 고우석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1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